제가 20kg을 감량을 하면서도 계속 해왔고 요즘에도 심지어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다모니 제시예요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습관성향수업 다섯 번째 시간이 벌써 돌아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습관을 바꾸는 게 꼭 필요하고 습관성향을 할 수 있는 원리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이어트 결심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단 하지만 가장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이 식단을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법을 가져왔어요 이 비법은 제가 20kg을 감량을 하면서도 계속 해왔고 요즘에도 심지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식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70% 이상을 보면 식사일기를 꾸준히 써왔어요 이 식사일기가 다이어트 시작하면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 무기랍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 것도 습관이다 보니까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자꾸 쓰는 것도 까먹게 되고 자꾸 뭔가를 집어먹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래서 오늘 수업 때는 식사 기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되게 재밌는 실험 얘기 하나로 수업을 시작해볼게요 미국 국립아카데미에서 작업자들의 효율이 조명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조명이 밝은 곳의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 중간 정도인 사람들 되게 어두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관찰을 해봤대요 어떤 조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일의 효율이 좋았을까요? 맞춰보세요 결과는요 세 가지 경우에서 다 업무 능률이 올랐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조명의 밝기가 능률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자들이 작업자들을 관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관찰자가 있어서 누가 지켜보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전반적으로 일의 능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당연히 다이어트 효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기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나의 셀프 관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은 아 언니 저는 다이어트 일기 많이 써봤는데 그거 한다고 제가 덜 먹지 않더라고요 내지는 일기를 꾸준히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고민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식단일기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꿀팁 두 가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기를 공개적인 곳에다 쓰기예요 마이다노도 코치님이 나를 계속 지켜봐주고 식단을 피드백해주기 때문에 계속 내가 관찰된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이다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단호 매거진 앱에 보시면 노트 기능이 있어요 그 노트에는 지금 나와 같이 단호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먹은 거 운동한 거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나도 내가 그걸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나랑 비슷한 체형이거나 비슷한 다이어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지켜보면서 식단일기를 써나갈 수도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익명의 사람들에게 내 기록이 공개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카카오톡 단체방 사서 매일매일 먹은 거 올리고 지켜봐주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팁인데요 식사일기랑 감정일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실험 얘기 하나 나갑니다 이거는 메사추세스 대학에서 쩌슨 브로어 교수님이 실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흡연자들한테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몸에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폈을 때 느껴지는 내 몸의 감각, 느낌, 담배의 맛 이런 거에 세밀하게 집중해서 묘사를 하게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담배 피고 나서 담배가 너무 달고 맛있어요 황홀해, 흥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 맛을 느껴보니까 담배 냄새가 좀 역겹고 입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고 나서도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기분이 좀 나빠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 실험 결과에서는 그래서 흡연을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던 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보다 금연의 성공한 확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대요 이 방식은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서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걸 했을 때의 감정이 어떤지 부정적 감정에 오롯이 집중을 시켜서 스스로 이 행동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해서 이걸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몸에 안 좋은 행동은 당연히 내 몸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마인드풀니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인데 과식을 하는 분들이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과식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음식들이 다 맛있고 내 혀에서 주는 자극과 쾌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먹은 직후에 느껴지는 그 몸의 찌뿌둥함 소화기관의 부담감 너무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오롯이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과식을 해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기분이 너무 나쁘다 나 진짜 내가 너무 혐오스럽다 그런 감정마저도 오롯이 다 느끼고 식사 일기를 쓰실 때 먹은 음식만 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과식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 과식이라는 행동 자체에 본능적인 환멸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집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뭘 먹지는 않거든요 원래 그렇진 않았어요 저녁에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고 집에 과자가 있으면 싹쓸이 하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저녁에 뭔가를 먹고 나서 아침에 배부른 상태로 눈을 뜨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쁨에 집중하고 감정일기를 쓰고 그 기분 나쁨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프더라도 아 근데 그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내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자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언니 이 방법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의무의 영역에서 내리는 명령은 우리 뇌에서 전전두엽피질이라는 영역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피질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이 전전두엽피질의 활동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약해져서 욕구를 억제하는 기능이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전두엽피질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감정상태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동변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습관상향 다섯 번째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야기를 써야 된다 그거는 다이어트 10년차 다들 가는 단호언니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하다가 안 하면 습관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꼭 내가 먹은 거를 매일 삼시세끼 적어내리는 연습을 할 것 만약 이게 잘 안 된다 해도 자꾸 가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팁을 써볼 것 첫 번째는 좀 더 공개된 곳에 식사야기를 쓰는 거 두 번째는 나쁜 식습관을 했을 때 분명히 내 몸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오롯이 솔직하게 집중을 해서 그걸 글로 표현해보고 나쁜 습관을 자연스럽게 끊어내도록 노력해본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도 나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식사야기 그리고 거기다 감정일기 한 줄 쓰는 거 댓글창에다가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배달 음식 먹고 있다 치킨 뜯고 있다 하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 식사 치킨 반말이 내 감정? 먹고는 있지만 단호언니의 습관성형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걸 먹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건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고 바로 누워서 자면 또 살찔 것 같아서 잠을 늦게 잘 것 같다 먹기 직전까지는 분명 엄청 먹고 싶었는데 먹고 나니까 기분이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한번 처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써보시다가 점점점점 패턴을 내가 좀 잘 알게 되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간단하게 내가 먹은 것만 쓰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좀 더 올라오면서 식단일기를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오늘 습관성형 수업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식습관, 운동 습관,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 가장 좋음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식습관이 좀 더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번 습관성형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여섯 번째 습관성형 수업에서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최종 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뭔지는 비밀이에요 정체기 고민이신 분들 다이어트 작심삼일이신 분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야겠죠? 그럼 다음에 봐요 잠시만요 당근 sleepy 제rei 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